자 신나게 다녀 봅시다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안 좋지 자생님은 알도 좋지 변해 어두웠던 삶이 저녁이 되면 왜 강물 웃음이 영국을 두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두며 두 눈 편 채 느긋하게 정부로 가는 길을 지적한 매고운데 쩔쩔 매고 사랑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고 될지 슬픔을 불하지 않고 비껴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인 꽃 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진풀은 숭비되고 산이 되었대야 일어난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이 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에 온길 꿈꾸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우리 참사람 좋다 어떻게 꽃보다 아름다운게 사랑입니다 그렇죠? 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우리 영화가생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최고입니다 네 좋다 네 좋다 앉자 네 여기도 아름다운 수요 네 셋이 이강강 아기가 지금 사진으로 몸에 쩜쩜쩔매고 사랑은 그게 되지 슬픔에 불화하지 않고 빛여서지 않으며 어느 별에 반짝이는 꽃 눈을 닫고 우렁우렁 해뜨릴 기운을 사랑야말로 침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매야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이 겨레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에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우리 참사랑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저 가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에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우리 참사랑 나라반데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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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